ㄴ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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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 생일 두 번만 더 했다가 아주 병나겠다 아주. 고생하셨어요. 야. 근데 지효씨 말이야. 네? 너가 말한대로 사람이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다. 그래야. 아 힘들어. 엄마. 어 막봉아 친구들 다 갔어? 네. 다들 재밌었대요. 오늘 좀 그랬지 막봉아. 엄마가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해줄게. 아뇨. 오늘 최고로 행복했어요. 그랬죠? 친구들이랑 생일파티에서 아주 너무 좋았구나. 우리 막봉이가. 아뇨. 엄마가 있어서요. 아뇨. 그래. 엄마도. 오늘 최고로 행복했어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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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하. 하. 웃기시네 지금 둘이 완전 꼬껴안고 있었거든 아 이거 뭐하는거야 웃기시네 둘이 완전 꼬껴안고 있었건 이상한 꼬껑은거 아니야 진짜 웃기시네 누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사다나무 있는줄 알았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냐 서라?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나도 힘들어 형 괜찮은데 아우 땡네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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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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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망치기 저거 뭐야? 응? 암 쏘하 넌 너무 예뻐 암 쏘하 암 쏘하 암 쏘하 넌 너무 예뻐 암 쏘하 암 쏘하 세상에 불가사한 일들이 많잖아 괜찮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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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거 같아 으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